발걸음 아니 어딜 가려고 했던가요 소파와 고향인 어느새 섬을 이루어 잃어둔 고민을 고요히 마주하게 하곤 빈 잔을 가득히 채웠고 아마 조금 뒤면 잠들 거예요 알고도 모른 척 돌아섰어 나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기에 어려움 없이 또 다 돌여낸 뒤에 아무 일 없기를 기도해 밤낮 없이 원하고 기도했었네 난 모든 것을 주고도 늘 미안했고 그걸 기억이 나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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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